우리 친구들한테 안녕, 안녕, 롤루트 잘하네. 우리 친구 뭐라 했어요? 들었어요? 아직 못 들었구나. 그럼 롤루야 여기 엄마, 오빠도 같이 있으니까 우리 롤루 존댓말라 한번 해볼까? 우리 존댓말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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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네, 우리 친구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 예의도 많은 친구예요. 네, 우리 이렇게 착장 우리 롤루 친구가 특별한 능력이 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래요. 신기하죠? 아니에요? 신기하죠? 네. 우리 롤루야 너도 친구들하고 함께해서 신기하네? 좋아? 좋아? 좋구나. 자, 우리 롤루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위에 보이는 빙마켓에서 미래의 행운 메시지를 여기 카트에 같이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롤루야 이 카트 나한테 전달해줄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롤루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롤루 친구가 카트를 나한테 전달해주는 거야. 자, 롤루 생명 카트 주세요. 롤루 카트. 아, 박수가 없어서 아는데. 자, 다시 한 번 롤루 카트. 롤루 카트 주세요. 카트. 긴장했어? 롤루 카트. 그렇지. 그럼 롤루 친구가 여기에 10년 운서를 담아왔다고 하는데 한 번 같이 뽑아볼까요? 자, 롤루야 한 개만 뽑아봐. 옳지. 10년. 이야. 어떤 거를 뽑아왔을까? 자, 여기 안에 운세가 들어있는데 우리 친구도 혹시 롤루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다른 계시죠, 여기? 자, 우리 롤루 목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처음에 했던 주문을 다시 해주시면 우리 롤루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주렁 좀 기억나요? 네.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주렁맨이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양성택피비의 안경 머리 옆에 붙인 남태로 손가락에 끄덕끄덕 하면서 주렁주렁이라고 주문을 외쳐주면 우리 친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다 같이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주렁주렁! 아, 세미야. 어? 세미야. 너가 말하는 거야, 지금? 나 롤루야. 아, 롤루야. 우리 친구들이 마법을 걸어줘서 말을 할 수 있나봐. 마법을 걸어줘서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됐어. 그럼 롤루야, 이거 같이 한 번 읽어볼까? 이거 읽어줄 수 있겠니? 읽어줄 수 있지. 좋아, 그러면 첫 번째 뽑은 친구는 우리 이고루를 뽑은 친구네. 저 이고루를 뽑은 친구도 혹시 있나요? 네. 아, 아직? 오, 이고루를 뽑으셨어요? 우리 캡슐 안에 한 번씩 확인해 줄까요? 캡슐에 어떤 친구가 들었나? 여기도 이고루, 여기도 이고루. 뒤에 예쁜데 이고루. 아, 여기도 이고루 있고, 여기도 이고루가 있네요. 그럼 우리 이고루를 뽑은 친구들의 신경 문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 이고루를 뽑은 여행객들은 2017년에는 아주 성실하게 보내야 된대. 우리 친구들이 선택한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달려간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래. 주변에서도 친구들을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날 크리스마스로 보낼 수 있을 거래. 이야, 좋겠다. 어,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툭! 네, 계속당히 나와요. 진정해. 진정해. 네. 자, 그러면 이고루를 뽑은 친구들 중에서 나는 조금 특별한 이고루가 있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우리 친구 있구나. 우리 친구는 오늘 달콤한 하루가 될 거예요. 그 종이를 가지고 아플이 보이는 주름카페라고 하면 맛있는 송사탕으로 교환해준대요. 와, 축하해요. 와, 축하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아, 좋겠다. 원래 지금 맛있게 먹어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두건 때문도 한 번 뽑아볼까? 뽑으러 갈까요, 룰루? 내가 뽑아줄게. 알았어요. 자, 룰루. 이번에 두건 때문도 한 번 뽑아볼까? 뽑아주세요. 나는 이거 뽑을까? 아니면 이거 뽑을까? 조금 카트를 가까이 갖다 줘봐. 알았습니다. 보이지? 나는 고민이 되는데 아, 나 줄래? 뜨리네. 선생님 손가락 맛있게 생겼다. 내가 뽑을까? 네가 뽑아줘. 내가 뽑을 거야. 내가. 아, 나 줄래? 여기. 여기. 여기.